안녕하세요 유니랜드 골프클럽의 안민척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깨턴과 힙턴을 해야 되는 백스윙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아마추어분들이 어깨턴만을 신경 쓰다 보니까 힙턴이 원활하지 않아서 백스윙을 다 갖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실 때는 어깨턴도 중요하지만 힙턴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깨가 90도 이상 돌아갔을 때 힙도 반드시 45도 이상 돌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백스윙을 하실 때 너무 힙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힙도 자연스럽게 돌아야 된다는 거 그러시면 내 몸이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개 원활한 회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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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